앗! 앗! 괜찮아 유비 없어도 돼 유비 없어도 돼 원래 형제 같은 거 없어도 돼 야 다시 떠 아무나 셋 들어와봐 형 병력 차가 심해도 공성전이야 원래 이런 거는 방어가 좀 더 유리한 거야 최대 두 배까지 버틸 수 있어 내가 손자병포 어릴 때 마칭 많이 봤어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길 수 있다 방어와 유리해도 5분 컷 예상한다고요? 자 다시 하자 자 이번에 간다 합니다 남쪽 북쪽 딱 하나야 남쪽에 하나 어 얘도 바꿨네 이 자식들이 막 갑자기 바꿨네 못 입이면 석고대제라고 이쪽에는 창쪽이고 화살들을 이렇게 있고 저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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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창 창 어 이쪽에 본대 엄청 많구요 와 남쪽에 집중해야겠네 야 일단 다 싹 모여 일단 싹 모여봐 야 우리 병력 이것밖에 안돼? 우리 병력 이것밖에 안돼? 에바스 에바인데? 읽은 자가 이해를 못하면 털린다 아니 여기 다야? 우리 병력? 알았어 알았어 배치할게 이제 배치하자 자 일단 너희들 여기 있어 배치하자 이제 어? 자 서쪽과 남쪽 일단은 남쪽엔 유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넌 무조건 배치 여기 넌 여기 있어 너를 그리고 보호병하는 창병호위대 아 아 창병대는 위에 있어라 자 대기타고 있고 공성하러 온 애들 충차가 없어 보인다고? 아 진짜 리얼? 충차 기본 아니야? 이거 있잖아 충차 있네 어 깜짝이야 충차 있구만 자 황룡대 오케이 황룡대 여기 있구요 천금군병 천금군병 천금군병은 앞에서 대기타 오케이 앞에서 더러운 놈들 잡아라 자 사다리 걸어서 그대로 한 번에 올라온다고요? 자 그 다음에 서쪽도 막아야 돼 서쪽은 관우가 막거라 서쪽은 관우가 막으렴 넌 할 수 있다 너한테 철갑호위대를 주겠어 창병대 그렇지 철갑호위대를 주겠어 자 위에서 호위창병이 대기타고 있구요 방어전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게 제일 낫죠 확실히 그게 제일 낫죠 창병전사 같이 여기서 대기타라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온단 말 사이드에서도 온단 말 사이드 디시로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주의해야 돼 약간 주의하는 건 뭐다? 기병대다 기병대 애들이 이제 여기서 대기를 타줘야 돼 이 가운데쯤에 있어가지고 대기를 좀 타줘야 돼 여기서 들어오는 애들을 잡아줘야 돼 가운데쯤 있어가지고 대기를 좀 타줘야 돼 그다음에 화살들 화살대들은 여기 전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전진 배치 어 좋아 화살대 많아 자 궁병대 아 궁병대 여기만 있는데 이쪽에도 배치해줘야 돼 오케이 야 배치 완수 진짜 배치 이거 진짜 완벽하다 진짜 어 이거 너무 극한지갑이라 절대 패배한다고 적병에 성벽 위로와서 문점가면 그대로 문짝 파괴 안당해도 준다고요 으 자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진짜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치 한번 확인만 해주고요 배치 아 니들 이런 애들이 있어서 아주 이런 애들 때문에 제가 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그런 말 했다고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좀 잠깐만요 잠깐만 좀 대기하고 있어봐 이쪽에도 오는데 아 아따 이 쎄한데 느낌이 이 대기타고 있어 하여튼간 자 그 다음에 또 배치 하나에 들어있어 배치 또 하나에 들어있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야 황룡대가 좀 쎄니까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유비가 맞자 자 남쪽은 유비가 버티고 있고 서쪽은 장비와 관우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전투 개시하겠습니다 전투 개시 녀석들이 옵니다 장군 오게 두어라 이번엔 이깁니다 여러분들 자 음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층이 먼저 방벽에서 활을 쏘고 있고요 적군들 본진대대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 하신데 이기기만 해도 이상할 듯 하네요 자 매복이라고? 매복이 어디 있는데 매복이 어디 있어 매복 없구만 사실 뭐 헛소리하고 있어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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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희들 왜 일로와? 어어? 아 이러면 안된 어어? 이거 야! 니들 왜 일로가냐? 어어? 어어? 너 일로와 야야야야야? 야!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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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ip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 기다려 봐요 올라가 올라가 아 쏴 쏴 어어? 어어? 아 잠깐 기다려봤어요 당황스럽네 자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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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수학게임이니까 손자병법 자 야 너희 올라가 너희 대기해 야 이거 뭔가 이상해 아 이거 이거 세 이거 에바 세바인데 이거 야 창병대 일로와 일로와 아 올라왔네 이거 올라온다고? 아직 진거 아니구요 공수다운게 충차 목맞죠? 하하하하 야야야야 이것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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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너희들 이거 못 오게 무조건 무조건 못 오게 해 무조건 어? 어허 아 쎄한데 다 시작 아 여기 여기 공격하니까 어디가냐 어어? 어어? composer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야야야 Ya 이것써 아 이것써와 이것써 이것저것 자 이쪽은 됐고 야 올라온에 잡아 그래서 이에요 잡아 잡아 야 아웃플레이가 아웃플레이 쌉가능 돌격 차지 이쪽은 차지하고 자 창병대 왔어 창병대 왔어 쏘고 쏘고 어? 김하병 차지 차지 차지해 차지 차지 이쪽은 맞았어 이쪽은 맞았어 야 남쪽 이겼다 남쪽 이겼구요 자 들어왔고 야 너 싸워 뭐하냐 아 수락하면 어떻게 해 아 수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니마 아 황제님 튀세요 튀는거 있어 도주해 1분 20초 도주하라고? 거절해 아 침착해 장비 오고 있어 장비 오고 있어 형님 버텨요 좀만 버텨요 형님 장비 오고 있습니다 좀만 버티십쇼 자 이쪽은 잘 맞고 있고 좋아 야 내려와 너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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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괜찮아 유비 없어도 돼 유비 없어도 돼 원래 형제같은거 없어도 돼 내려와 내려와 아 이거 청룡대 없애 아직 끝난게 아니다 아직 끝난게 아니여 야 이쪽은 잘 싸우고 있는거 같아 이쪽은 잘 싸우고 있는거 같아요 좋아 야 맞다이 떠 맞다이 맞다이 떠 맞다이 맞다이 떠 어 어쩔 수 없다 맞다이 이기토로 이겨야 된다 이거 답은 맞다이다 마음의 상처 하하하하하하 불타고 있어 하하하하 아니 이럴수가 야 어허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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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들 후퇴 야 후퇴 후퇴 일단 후퇴 후퇴 야 안쪽으로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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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로 일단 튀어 야 안에서 막지 안에서 후퇴 안에 포탑 있어 일단 막고 보자 튀어 야 빨리와 얘들아 빨리와 얘들아 얘들아 빨리와 얘들아 빨리와 얘들아 어딨어 쓰읍 게임이 이상하다 이거 이게 좀 게임이 약간 좀 이상한거 같아요 이게 좀 원래 진리가 없는데 게임이 조금 이상하다 고맙습니다 아멘